쌈바 카니발. 브라질 현지 무용수들이 참여해 본 보장의 멋을 재현하고 있습니다. 매일 하는 단체 연습이 끝났는데도 열기는 쉬 가라앉지 않습니다. 이국에서 선보이는 무대라 그런지 완벽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. 2시 공연을 앞둔 대기실. 저마다 배역에 맞춰 열심히 분장을 하는 중인데요. 전부 다 화장하는 데 몇 분 정도 하시는 거예요? 거의 한 시간 정도. 이건 굉장히 짧은 프로젝트입니다. 그런데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. 매일 다른데요. 눈썹이 굉장히 두꺼운데 안 무거워요? 아니요. 쌈바 특유의 화려함을 강조하기 위해 구석구석 세심한 연출이 들어갑니다. 반짜리인가봐요. 반짜리인가봐요. 네 반짜리인가봐요. 모든 배우들한테 다 버리신가요? 여자 배우들은 몸도 예쁘게 보이게 해서 뿌려요. 내국인 무용수 정주희 씨의 배역은 까마귀. 다른 분은 잘 참고. 너무 차가워서요. 무거울 것 같아요. 조금. 그래도 이건 좀 편한 편인 것 같아요. 다른 것들은 좀 이렇게 좀 더 깃털 많고 하는 것들은 더 크고 좀 아무래도 머리 안 풀러지게 해야 되니까 좀 쬐야 되니까 좀 머리가 피가 안 통하죠. 뭔가 걸치는 게 많네요. 네. 이게 이제 백판이라고. 네. 날개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. 이렇게. 완성이 됩니다. 완성. 이렇게 예쁜 까마귀는 처음 봤는데요? 까마귀. 네. 감사합니다.